이렇게 김치하고 얹어서 오늘 웬일로 낙지님이 이렇게 오셨대요 안 바쁘신가? 낙지님은 여러분도 낙지님 목소리가 되게 그거 같아 되게 좋아 뭔가 되게 밝어 난 밝은 사람 되게 좋거든 팬들 중에서도 여러 팬분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되게 어두운 분이 있고 낙지님처럼 밝은 분이 있는데 톤이 되게 밝아요 저분은 제가 여러일이나 통화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낙지님 보면은 그냥 아이디만 봐도 그냥 목소리가 생각나니까 참 목소리가 밝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저런 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고 그러지 완전히 밝어 이제 좀 손으로 좀 뜯을까요? 깐타피아가 그냥 뭐 밥을 그냥 그냥 밥은 빨리 먹고 손으로 뜯어야지 감질맛나서 못 처먹겠어 그냥 깐타피아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 밥을 많이 갖고 왔는데 탕수육 먹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밥도둑인 것 같아요 밥도둑 뭐든지 국물이 있는 거는 진짜 밥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제가 한잔 먹고 갈게요 친구도 내가 밥 먹는 거 보니까 신기하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해요 제가 탕먹을 때는 이렇게 해요 이 와중에 이슈님이 타이밍 정확하시죠 잠깐만요 봤어요 잠시만요 이슈님 봤습니다 이슈님 이슈님께서 또 깔끔하게 올래 현재 뭐 방송으로 베트벨풍선 아 고맙습니다 뽀뽀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입 좀 닦고 들어오니까 지지 뽀뽀를 그냥 신명나게 이슈님한테 해드려야겠네 가볍게 잘 받으셨나요 잘 받으셨나요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슈님은 참 조용하면서도 많이들 쓰시고 자주 오시고 요즘 들어서 되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바뀌네 감사합니다 극혐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지들한테는 극혐이잖아 우리 여성분들 함께해요 죄송합니다 극혐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러면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님 감사합니다 손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전에 많이 뜯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닭다리가 여러분들 아까 두 개나 먹었는데 특대라서 또 있습니다 특대 클라스 오지죠 지금 닭다리 여러분들 세 개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확대해서 확대 컷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칼집이 예사롭지 않아 이게 막 사이사이에 닭볶음탕 칼집 내놓으면 이렇게 양념이 잘 배나봐요 이게 되게 실하네요 여러분들 상당히 실한 닭을 쓰는 이걸 또 여러분들 앞에서 먹습니다 닭다리는 게 뜯는 맛이야 맛 괜찮아 얘는 뭐 별의별 재방송에 수많은 아이들을 거쳐가네 면역력이 생겼어 면역력이 생겼어 강하게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싼 게 아니라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 상당히 그냥 아주 그냥 제 방생에서 키우고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의 한 마리의 양마냥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마우스가요 먹방하는 BJ들은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어요 키보드하고 뭐나 이렇게 자주 갈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오래 못 가요 여기 또 감자가 또 있네요 대학 붙은 친구들이 있네 아이고 축하해 벌써 이제 대학교 결과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축하합니다 자 어우 뜨끈뜨끈하겠다 아 뜨거워 이 와중에 섹시 섹시 쿠마로바 군대 가야지 그쵸 대학을 가긴 어딜 가요 군대를 가야죠 미안하지만 형은 갔다 왔고 갔다 온지 오래됐고 그쵸 군대 가야죠 무슨 대학이에요 어디서 말씀 드렸지만 군대 가야죠 근데 군대는 대학교 1년 마치고 가는 게 딱 좋은 거 같아 너무 사람이 배학 문화를 안 즐기고 가고 뭔가 아이들하고 추억이 없이 가면은 진심 군대 가면은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진짜 군대에서는 이빨 못 털면은 진짜 시간이 안 가거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럼 진짜 2년 내내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오는 거야 군대에서 본인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또 재밌는 거지 참여해야지 뭐든지 재밌잖아 아프리카도 채팅을 해야 재밌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방 말고 생방을 보는 거고 군대 가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냥 군대 가려면 그냥 존댓네 밥은 제가 다 먹었네요 밥은 제가 빨리 먹었어요 뜨거워가지고 여기 파묻혀 있는 걸 먹기가 힘드네 특대라도 깐다가 금방 먹네요 뼈는 지금 엄청 많은데 깐다가 진짜 빨리 먹긴 하나봐 여기도 이렇게 딱지님 또 까먹었네 멘탈 딱지님 또 나갔네 딱지님 사인 보내야지 딱지님 또 웃고 계시네 또 저러지 말라니까 나도 사람이 아님 또 스티커 한 게 고맙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다음쯤은 진짜 빼빼로 되겠네요 음 아우 진짜 니네들은 빼빼로 뭐가 맛있냐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야 어 뭐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도 없겠지 우리 팬들이 근데 아니 질문 질문 나는 포키가 가장 맛있더라 아 누드? 그리고 요번에 포키 롯데에서 새로 나왔더라고 치즈 빼빼로라고 응 치즈 빼빼로라고 새로 나왔던데 아 난 그게 좋아 치즈 빼빼로 응 그치 포키가 맛있어 우리나라 빼빼로는 그 뭐지? 너무 두꺼워 맛이 없어 포키가 짱이요 포키 딸기 누드 아몬드 아 그래? 아 연동생 전 아몬드가 좋네요 네 아몬드 포키하고 아몬드 네 네 아몬드가 좋네요 네 낙지님 전 치즈 빼빼로가 네 낙지님 전 치즈 빼빼로 네 그치 우리 연아 어 오빠는 포키로 보내면은 될 것 같아 그래 이번 연도도 그냥 아 왜들 그래 워리 도너리님 네 저는 포키가 좋아요 포키 아니 뭐 뭐 내 압박이냐 아니 뭘 사서 먹냐 뭐 누군가 달라고 해깐데 뭐 아유 뭐 누군가 보내겠지 뭐 아우 그날 나 빼빼로 먹방 해야지 우리 팬분들이 보내주면 나 닮은 한가이님 10개 고맙습니다 아 아 뭔 또 유도해요 유도탄 오진다고 하네 아 이 집은 감자가 되게 이렇게 얄쌍하게 잘라놨냐 아유 보내주면은 보내주면은 어 이 와중에 또 재방송에 또 재수없는 그 한 그 한 1인이죠 네 목이 있네요 네 목은 재수없게 생겨서 안 먹고 유튜브 파트를 한 2개 정도로만 해줘 아니 20분 단위로 끊는게 가장 좋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니네 야 조사 좀 해볼게 유튜브 솔직하게 1시간 다 안보잖아 니네 한 4분 정도밖에 안보잖아 먹는데 4분 뭐 세팅하는거 한 2분 보고 니네 안보잖아 그렇게 많이 아니 30분으로 자르면은 에이 그저야 뻥치지마 거기 통계에 다 나와 친구들아 거기 뭐 성별도 나오구요 우리 친구들의 로그인 정보로 내 방송 80%가 다 여자야 음 성별로 나오고 구독자가 아유 니네 안봐 한 4분 4분도 아니고 한 5분 정도 뭐 아 4분도 아니고 한 3분 정도 보내도 많고 그래 아 아니 제 방송의 구독자는 다 여자 여성분 이에요 네 거의 80%가 다 여자에요 거의 통계에 다 나와요 네 뭐 끝까지 다 보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짧게 짧게 이렇게 닭도리탕 자르듯이 잘라놓은거야 음 하아 하아 그래 하이라이트만 보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 친구들은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던데 먹는거 뭐 이런거 가끔가다 이제 리액션 웃기면은 이제 그런거 보고 네 현뚜리님 두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토막을 낸건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풀로 하는게 낫다구요 아 근데 풀로 하면은 너무 올리기가 힘들어요 오래 걸려 시간이 중간에 뻥나는 경우도 있고 엄마 아이디로 들어간거 아니냐고 여자가 많은거는 아프리카에 쏘는 사람들도 다 여자잖아요 100개 100개 이상 쏘는 사람들 맞는거지 그 통계가 정확한거지 우리 다 팬클럽 여성분들인데 뭐 그거를 뭐 부인할 수가 있나 그쵸 풀로 하면 다시 보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눠놓은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계속 이어서 보면 되니까 바로 위에 있으니까 리스트에 아 아 고맙습니다 우리 보라미님 감사합니다 야 친구들아 소통을 하자 소통되스네 이렇게 좀 애매할때는 우리가 닭도리탕을 조금만 음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느슨느슨하게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는걸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본방 친구들하고요 본반 채팅 위주로 제가 부르면서 같이 닭볶음탕을 남은걸 제가 먹을테니까 채팅창 많이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 깐타스토커는 뭐 보내려고 하는게 오빠한테 그냥 치즈빼빼로 알았어 예약하고 있을게 밥을 다 먹었어요 제가 정말로 뭐든지 빨리 먹는데 오늘은 밥도둑 닭볶음탕 때문에 다 먹었어요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 크 이거죠 이거 이거 가운데 가운데 뼈대 있는거 이거 이거 목은 재수없게 생겨서 안 먹어요 그냥 재수없게 생겼어요 뭐 저도 재수없게 생겼지만 목은 더 재수없어요 그냥 재수없게 생겨서 옛날부터 안 먹었어요 오데우 머리? 그건 잘생긴 사람들이 하는거지 나처럼 못생긴 사람들은 오데우 머리 하면 안돼 여자친구? 보람이가 내 여자친구네 응 보람이 내가 보람이가 제 여자친구죠 목이 제일 맛있어? 목 안 먹으면 좀 모아서 보내줘? 그러고 싶다 나도 나두사람이 아니면 스티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맛있는 부분이 있나 이게 뻑살인데요 이 뻑살은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558님인가요? 네 칭찬도 고맙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막김치라 김치를 이렇게 조져놨네 우리 현뚜링님 3개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잠깐만요 김치 올려놨는데요 현뚜링님이 까우띵인데요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현뚜링님 현뚜링님 네 뻑살에 김치 올려놓는 순간 현뚜링님이 이 와중에 또 올래 여성분 맞으시죠? 예 아깝게 간보시더니 그냥 감사합니다 하트 하나 또 날려드릴게요 빵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뚜링님이 아까부터 이렇게 짤방으로 이렇게 간보시더니 그냥 예 아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와중에 이슈님이 까운팅 맞는 것 같은데요 자 3개 올리고 2개 올리고요 오늘도 뭐 삼삼삼의 주인공이죠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이슈님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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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비가 아이고 머니나 이게 웬 난리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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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모모님 여러분 잠깐만요 와 총 대박사건 이야 이슈님 클래스 보소 아 감사합니다 재방송에 내자리가 와 요즘 고맙습니다 우리 이슈님 들려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한동안 안오시다가 다시 또 요즘에 오시는데 이야 방문도 그냥 영광인데 고맙습니다 상당히 뭐 저 이슈님 큰손이에요 예전부터 다른 방송에도 열혈도 있으셨고 원래 통이 크신 분인데 자 물어볼게요 제 방송에 내자리에 올레는 사랑의 풀송 그 다음에 테이리 리액션 장풍 리액션 후진 리액션 이 있습니다 올레인가요 패스인가요 이슈님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슈님이 내자리 쏘고 도 깔끔하게 패스를 해주십니다 와 진짜 좀 크세요 일반인들은 뭐 1111개 아무도 못 쏘죠 빠리고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쿨하시네요 제 방송에 쿨걸들이 많다기로 소문이 난 건 아닌데 네 꼴들은 많은데 쿨걸들은 많이 없는데 쿨걸님 뭐 대표적으로 이슈님도 못해 깜짝 놀라셨어요 쏘리 제가 아까 놀라가지고 막 놓쳤는데요 뻑살하고 다시 김치하고 건져낼게요 아 이거 힘들었어 미안해 우리 이슈님이 클라스가 그냥 오셔서 제가 여기 빠진 국물에 빠진 김치하고 심포니님 고맙습니다 아 손 깜짝 놀랐어 우리 연님이 그냥 하던대로 해요 네 티라미수 치즈 빼빼로요 롯데에서 나온 건데요 네 롯데에서 낙지님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낙지님 왜 저렇게 준비성이 강해 질자는 형밖에 없어? 고맙지 뭘 어떻게 생각하냐 자지가 형방송만 본다는 건 고마운 일이지 경이로운 일이지 그냥 물어보신 거라고 네 여기도 버섯도 있네요 아 정말 그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국물도 많아가지고 아우 그냥 소주 한잔 먹으면 요한이 없겠다 여기다가 이거 그냥 냄비에다 옮겨남은 다음에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치? 닭볶음탕에다 소주 한잔 먹으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을크나니 좋다 그냥 친구들아 감자가 진짜 에러긴 하네 감자 왜 이렇게 조사났어 이런 맛없는데 아 오늘 수먹방은 좀 오바예요 네 그리고 오늘 남으면은 남았으면 내가 술을 남았으면은 할 수도 있는데 맥주 뭐 한킨 정도는 어제 다 먹었어요 깐타피아 술고래요 술고래 배도 안 부른가봐 맥주 다 먹었어 그 많은 거를 총 6캔의 맥스 피처 한 개 큰 것짜리를 아 이 와중에 이윤